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저는 이수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주 1강 수업 준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주 1강입니다. 제목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인데요. 어디입니까? 입니다. 어디입니까? 공부하겠습니다. 태어났는데요. 한번 찍어볼게요. 그림입니다. 마이씨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네, 500번입니다. 저기에 500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이것을 베트남에 붙이려고 합니다. 네, 1,400원입니다. 베트남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우편은 일주일쯤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아니요. 네, 마이씨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모르는 단어 콩베뜨 이거 모르는 단어입니다. 우체국입니다. 네, 번호표를 뽑으세요. 번호, 또 표, 뽑다, 뽑으세요. 네, 500번입니다. 500번. 저기에 500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이렇게 모르죠? 다음. 이것을 베트남에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다, 몰라요. 네, 1,400원입니다. 몰라요. 베트남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몰라요. 보통 우편은 일주일쯤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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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휘, 뜻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 들어보세요. 우체국 우체국 따라해 보세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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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입니다. 번호 번호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번호 번호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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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입니다. 표 표 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표 표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표 표 표 표 표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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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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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다 따라해 보세요. 뽑다 뽑다 500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500 500입니다. 500입니다. 100은 못잠입니다. 그래서 남잠 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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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500 500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500 500 500 500 숫자 숫자 이거 발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 엄, 텐, 아오 숫 자입니다. 들어보세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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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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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다 붙이다 들어보세요.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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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세요. 붙이다 붙이다 보통 보통 우편 보통 우편 우편 자, 이게 보통입니다. 빈틈 자, 보통입니다. 우편 땜 입니다. 자, 이 우편 땜 입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보통 우편 보통 우편 빈틈 보통 우편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보통 우편 또 보통 우편 우편 태웠고 우편 우편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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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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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알다 알다 따라해 보세요. 됐고 따라해 보세요. 알다 알다 1,400원 입니다. 자, 이 원은 베트남은 뭐예요? 베트남 동 못잠 남모의원 못잠 봄모의 동 남모의 동 이건 돈은 돈을 세는 것입니다. 1,400원 입니다. 이거 1,400원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4 100 이게 뭡니까? 1,000입니다. 1,400원 소 반유 소 남 아, 콩파라 소 본 자, 4입니다. 4입니다. 100은 합조 못잠 100입니다. 1,400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는 아, 잘못했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00 들어보세요. 1,400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1,400 1,400 같이 합니다. 1,400원 태웠고 1,400원 1,400원 입니다. 까닐라 못잠 문잉 봄잠 원 자, 1,400원 입니다. 1,400원 입니다. 음, 좋은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자, 우체국 입니다. 우체국 입니다. 번호 입니다. 번호 입니다. 까닐라 표 입니다. 표 입니다. 까이날라 뽑다 입니다. 뽑다 자, 뽑다는 어떻게 변합니까? 뽑 슴 뽑습니다. 됐고 뽑습니다. 뽑습니다. 500 500 500 500 입니다. 아까 뭐 나옵니까? 이거는 400 입니다. 400 입니다. 자, 이거는 4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홈라의 합 드소 못 덴 라 쏘 남 자, 1 태웠고 1 2 2 2 3 3 4 4 5 5 네, 잘했어요. 자, 태웠고 물론 1 2 3 4 5 잘했습니다. 숫자입니다. 숫자입니다. 붙이다 이거 어떻게 변합니까? 붙이다 붙임 미다 태웠고 오냐? 붙임 미다 붙임 미다 붙임 미다 보통 우편 보통 우편 보통 우편 이거는 원래 땜은 원래 우편인데요. 이 땜은 언제도 쓰냐면 음 음 이게 만약에 이게 이게 땜입니다. 아, 다시요. 선생님 다시 하겠습니다. 아 콩뎁도 콜람라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음 자 봉투입니다. 이거 봉투입니다. 여기에 자 더일라 비엔남 음 이수미 이라 때때디따 여기 때때따 졌으면 여기에 땜 땜이 있는 게 있죠? 그게 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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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우표라고 합니다. 우표입니다. 태웠고 오냐? 우표 우표 네 우표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우표입니다. 태웠고 우표 우표 더 하겠습니다. 알다죠? 알다 반대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자 답디 모르 다 태웠고 오냐? 자 모르 다 모르 다 자 이거는 변할 때 어떻게 변해요? 압니다 라고 변합니다. 압니다 꼬비에 콤 하면 뭐예요? 압니까 압니까 하면 호이죠. 압니까 꼬비에 콤 압니까 이것은 한국어입니다. 꼬비에 콤 압니까 또 이 비에 압니다 압니다 통민과 자 모르다 모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거는 1,400원 1,400원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면 아 아세요. 아 선생님 잘못했네요. 다시 가서 이 회화를 좀 봐야 되죠? 회화 보세요. 마이 씨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마이 아이 덜라 부딘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번호표 번호가 뭐예요? 쏘 왜 그러니까 이게 번호표예요. 여기 나오는 이게 기계입니다. 까이넬라 마이 기계 기계입니다. 여기서 번호표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게 번호표입니다. 태웠고 그냥 자 번호표 번호표 아 여기 조금 더 제가 선생님이 좀 잘 쓰겠습니다. 기계 마이비띵 할 때 마이 이게 마이에 나옵니다. 마이비띵 뭐예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이건 기계입니다. 기계입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번호표입니다. 까이넬라 까이 아 까이넬라 까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번호표입니다. 자 번호표입니다. 번호표 음 음 무엇이 네 번호표를 뽑으세요. 로이자리 자 번호표를 뽑으세요. 네 500번입니다. 음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다가 500 숫자 500 자 500번입니다. 자 까이끼야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띵동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500 숫자가 딱 나와요. 500 띵 500 숫자가 500 나오면 이 숫자가 숫자 뭐예요? 숫자 즉 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보세요.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숫자가 보이면 보이다 뭐예요? 보이다 보다는 쌤이거든요. 보다 보이면 가세요. 네우마쌤 네우쌤 남자 띠 가세요.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자 다시 라이 마이 씨 여기가 우체국 입니다. 됐고 마이 씨 여기가 우체국 입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번호표를 뽑으세요. 자 마이 네 벙 500번 입니다. 음 쏘고 엠라 남짬 500번 입니다. 저기에 500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저기에 500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까이 끼야 라 남짬 네우만 샘 남짬 네우만 샘 남짬 디디 가세요. 낸 디디 낸 디 가세요. 보이면 가세요.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네 다음 하겠습니다. 이거 못하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마이 아일라 마이 마이입니다. 마이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이입니다. 이거 누굽니까? 직원입니다. 직원 연비엔 직원 연비엔 연비엔 직원입니다. 직원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이거 컴퓨터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직원입니다. 직원 이거 뭔지 아세요? 끄느라 땜 그죠? 아 지우개 자 요게 땜이에요. 요거 요게 있는거 있죠? 땜 우표입니다. 우표 우표입니다. 자 이것을 마이 시작합니다. 자 해와 자 마이 이것을 베트남에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려고 합니다. 또이 딘 이거 려고 하다 빈틴 이거든요. 점 예 붙이려고 합니다. 예 붙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베트남에 붙이려고 합니다. 또이 무슨 또이 또이 딘 그이 까이나 이것을 베트남에 붙이려고 합니다. 또이 비엔나 베트남에 붙이려고 합니다. 직원 네 1400원 입니다. 이거 뻔히 띠 예 못님 못짬님 아 못님 못짬원 1400원 입니다. 마이 베트남까지 베트남까지 이까지는 뭐게요? 된 베트남 예 된 베트남 베트남까지 얼마나 걸립니깐 얼마나 걸립니깐 얼마나 걸립니깐 얼마나 걸립니깐 얼마나 걸립니깐 됐고 오냐 베트남까지 된 비엔남 얼마나 걸립니깐 뭐 타이잔바루 얼마나 걸립니깐 드 비엔남 드 하노이 된 후치미 뭐 타이잔바루 바이잔바루 바이잔바루 못띵 할라 하이띵 1시간 2시간 예 베트남까지 얼마나 걸립니깐 비주 베트남 뭐 타이잔바루 얼마나 걸립니깐 얼마나 걸립니깐 음 직원 보통 우편은 보통 우편은 자 직원입니다 보통 우편은 일주일쯤 걸립니깐 보통 우편은 일주일쯤 걸립니깐 자 걸리다 뭐예요 예 뭐 타이잔 자 걸리다 일주일쯤 걸리다 일주일쯤 일주일은 뭐예요 쾅 얼마입니까 일주일 못두었 일주일 예 일주일 예 이거 못두었 일주일쯤 쯤은 뭐예요 이쯤 쯤은 쾅 예 일주일쯤 걸립니다 자 보통 우편은 음 뭐 타이잔 쾅 못두한 자 일주일쯤 걸립니다 태어버려 보통 우편은 일주일쯤 걸립니다 일주일쯤 일주일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도입이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마이가 물었습니다 아 까 나일라 못하이잔발로 광 못두한 아 대야 도입이 앗 까문 네 이것을 자 성부터 따라하겠습니다 보세요 음 자 꼬도 띠 음 씬빌마이 지수 마이 꼴라 지수 씬빌라 마이 마이시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끊어라 까이지 500번 500번 음 꼴라 지수 저기에 500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숫자가 보이면 가세요 자 꼴라 마이 씬빌라 지수 시작 네 500번 입니다 500번 입니다 이것을 베트남에 붙이려고 합니다 베트남 베트남 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베트남 지수 직원 여러분이 마이 시작 네 네 1400원 입니다 보통 우편은 일주일쯤 걸립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문형표현으로 가겠습니다 문형표현입니다 문형표현입니다 면 세요 보이면 가세요 보이면 가세요 보이면 가세요 이 면은 네우에 해당합니다 보이면 가세요 네우마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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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요 예쁘다 사다 사다 예쁘다 사다 네우대 티 뭐 예쁘면 사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음 예쁘면 사세요 예쁘면 사세요 예쁘면 사세요 음 예쁘다 예쁘다 원래 어떻게 배워요 바뀌어요 예뻐요 꽃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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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아나일라데람 꽃이 예뻐요 예뻐요 마일라데랩 마이가 예뻐요 예쁩니다 똑같아요 마이가 예쁩니다 태꽈냐 마이가 예쁩니다 마이가 예쁩니다 네 또 잘했습니다 자 사다 사다는 뭐예요 사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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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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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사요 삽니다 사요 삽니다 또 이 뭐예요 호아 꽃을 삽니다 꽃을 삽니다 꽃을 삽니다 꽃이 뭐예요 꽃을 삽니다 또 이 뭐고 와 꽃을 삽니다 태꽈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꽃을 삽니다 꽃을 삽니다 꽃을 삽니다 좋습니다 다음 보세요 자 예입니다 비주 비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수 이 아우자이 예뻐요 아 이 아우자이 예뻐요 그래요 아 태아 그래요 예쁘면 네모델 뭐 어디 티브 사세요 예쁘면 사세요 예쁘면 사세요 자 태웠고 이 아우자이 이 아우자이 예뻐요 예뻐요 그래요 그래요 예쁘면 사세요 예쁘면 사세요 예 선생님은 지수 심비엔 여러분은 마이 시작 이 아우자이 예뻐요 타이돌 바꾸겠습니다 선생님은 마이 여러분은 지수 시작 시작 그래요 예쁘면 사세요 아우자이 는 띵한 아우자이입니다 아우자이입니다 이 아우자이 아우자이나이 자 아우자이 이 아우자이 예뻐요 음 한국 옷은 무엇입니까 아우자이 아우자이 하고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전통 옷이 있습니다 뭐죠 예 배웠습니다 한복입니다 한복입니다 한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우자이 잘 모르겠어요 다시 다시 한복입니다 한복 아우자이 한복 아우자이는 베트남 옷입니다 베트남 옷입니다 한복 한국 옷입니다 이 아우자이 예뻐요 그래요 예쁘면 사세요 히우즈요 이해합니까 지수 이해하다 히우즈요 이해하다 하는 거 중요해요 보세요 이해하다가 히우예요 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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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우즈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다음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뭐겠어요 짜이 뭐 짜이 뭐 비가 오면 네 짜이 뭐 우비를 준비하세요 준비 우비를 아우 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우비를 준비하세요 선생님은 지수 여러분은 마이입니다 비가 옵니다 선생님은 마이입니다 여러분은 지수입니다 비가 오면 우비를 준비하세요 아 비가 옵니다 비가 뭐라 그랬어요 짜이 무워 비 짜이 무워 비입니다 이런 건 뭐겠어요 뚝 짜이 무워 하고 이거는 눈이 신다 아 이거 잠깐만요 음 자 어딨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입니다 해 해입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까이날라 까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달입니다 달입니다 예 달입니다 아 또 있죠 또 있죠 못가있네요 음 이거 뭐예요 예 이것은 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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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별 따라하세요 비 따라하세요 해 따라하세요 달 예 별 비 해 달 까김티까이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어 별 람 별 좋아합니다 틱람 별 좋아합니다 꽃 틱 까이날 별 좋아합니다 별 좋아합니다 자 이해합니까 자 이해합니까 히우츠 이해합니까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수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가 뭘까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또 이 맷 피곤해요 마이 피곤하면 내음만 맷 나티 쉬다 쉬다 뭐겠어요 네 이겁니다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하면 쉬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이 쉬세요는 어디서 왔냐면요 쉬다에서 왔습니다 쉬다 자 태우고 그냥 아 왜 이렇게 써올람 안 예뻐요 콩뎁 안 예뻐요 자 쉬다 잘 쓸게요 따라하세요 태우고 그냥 쉬다 쉬다 물론은 어 한 번 더 쉬다 쉬다 허이코 태우고 그냥 물론은 어 쉬다 쉬다 잘했습니다 또 람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수 까깨라 마이입니다 피곤해요 네 선생님 마이입니다 여러분은 지수입니다 시작 피곤하면 쉬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어 홈라이꼬 맷람 아 깎여 노이태노 피곤하면 쉬세요 까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써본 하겠습니다 사입니다 이거 뭐였죠? 사입니다 이거 뭐예요? 무엇입니까? 삼입니다 쏘바 쏘본 이거는 삼입니다 이것은 사입니다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합주 배웠습니다 또이 무언 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네 엄마 무언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세요 다음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깎임 시작 가고 싶으면 가세요 예 선생님은 마이입니다 신비했나 지수 여러분은 지수입니다 시작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세요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발음 이거 따라하세요 되었고 그냥 따라하세요 싶으면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이거 있습니다 려고 려고 하다 가다 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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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가려고 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가려고 하다 따라하세요 가려고 하다 따라하세요 가려고 하다 먹다 먹다가 뭐였죠? 죄송합니다 신로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먹다 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따라하세요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하다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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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은 이겁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요. 밥을 먹으려고 해요. 이거 해요? 합니다. 똑같아요. 밥이죠. 껌 밥을 이거 싸움 어떻게 됩니까? 발음 어떻게 됩니까? 바 불 이렇게 됩니다. 자, 되었고 오냐? 밥을 먹으려고 해요. 밥을 먹으려고 해요. 밥을 먹으려고 해요. 와 와 한 곡 예뻐요. 안 음 냠냠냠 맛있습니다. 껌 음 응원람 찌개입니다. 맛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침대에서 자려고 해요. 침대에서 자려고 해요. 자다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자다 이겁니다. 자다 이겁니다. 자려고 해요. 침대 침대 침대입니다. 침대입니다. 침대에서 자려고 해요. 자, 침대에서 자려고 해요. 됐고 침대에서 자려고 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계입니다. 시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불 이것은 이불입니다. 이것은 이불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학교에 가려고 해요. 학교에 가려고 해요. 가다 했죠? 예, 우리 했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해요. 학교에 가려고 해요. 학교에 가려고 학교? 우리 했습니다. 학교 어, 예.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죠? 학교에 가려고 해요. 학교에 가려고 해요. 네. 학교에 가려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여자입니다. 이거는 꼰자이. 끊을 꼰가이.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랩자이테.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옷을 사려고 해요. 사다 이거 뭐였죠? 예. 옷을 사려고 해요. 옷을 사려고 해요. 옷을 옷을 이거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꼭 따라하세요. 옷을 사려고 해요. 물론 내가 한 번 더 옷을 사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옷입니다. 아우나이 아우 옷을 사려고 해요. 예뻐요? 꽃에코 예뻐요? 네, 예뻐요. 넵람 예, 예뻐요. 연습입니다. 루엔탑 루엔탑 지수입니다.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어디에 어디 뭐예요? 어더우 아잉 원 아잉 딩디 어더우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우체국에 가려고 합니다. 우체국에 가려고 합니다. 우체국 뭐예요?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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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체국에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두번째 꽃을 사려고 합니다. 꽃을 사려고 합니다. 태우고 꽃을 사려고 합니다. 꽃, 우리 배웠죠? 예, 꽃을 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시장에 가세요. 시장에 가세요. 시장이 어디예요? 쩝 자, 시장에 가세요. 자, 니 쩌냐 자, 니 쩝 니 시장에 가세요. 시장에 가세요. 시장에 가세요. 자, 마지막 입니다. 지수 한국어를 공부 하려고 합니다. 공부 하려고 합니다. 그죠? 공부 하려고 합니다. 그럼 KCU에 가세요. 네, 니 텐 아이디 KCU KCU에 가세요. 태우고 한국어를 공부 하려고 합니다. 그럼 KCU에 가세요. 네, 지수 입니다. 비가 오려고 합니다. 비가 오려고 합니다. 비가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오려고 합니다. 됐고 비가 오려고 합니다. 그럼 우산 우산 뭐예요? 우산 우산 우산입니다. 우산을 준비하세요. 준비 우산을 준비하세요. 음 콩콩 우산이 없어요. 없어요. 우산이 우산이 없어요. 아, 우산이 없어요. 이게 맞나? 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산이 없어요. 콩콩 우산이 없어요. 시장에서 사세요. 시장 네, 시장 했습니다. 시장 시장 했죠? 네, 시장에서 사세요. 사다 네, 시장에서 사세요. 시장이 어디입니까? 시장이 어디입니까? 됐고 시장이 어디입니까? 저기 입니다. 저기 입니다. 됐고 따라하세요. 저기 입니다. 저기 입니다. 네, 저기 입니다. 자,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기우치요? 네, 감사합니다. 싱까문 각반 감사합니다.